내 꿈은 유튜버입니다. 지금까지 만든 건담들을 꾸준히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정우입니다. 제가 잘하는 것은 만들기입니다. 만들기 중에서 잘하는 것은 건담이랑 색종이랑 레고를 잘 만들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구조건담을 만들어 볼 것입니다. 수업은 더 긴다. D4 다음에는 C2에서 8이나 이제 머리를 만들었어요. 다리 두 쌍을 이제 다 만들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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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발굽히 신호가 보이죠? 방어민아를 만든 이거 있죠? 이렇게 연결이 가능한데요. 연결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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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다리 한쪽 다리가 연결되었습니다. 이제 다른 다리까지 한 번 연결해 볼게요. 힘 넘어주면 부러지기 때문에 최대한 힘 조절을 해야 돼요. 일단 다리까지는 다 꼈습니다. 몸통 만들게요. 이제 몸통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머리를 연결할 수 있는데 이따가 연결해야 돼요. 몸통이랑. 왜냐면 여기다가 팔을 연결한 다음에 이렇게 껴야지 쉽기 때문에 자 그러면 팔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팔 한쪽을 다 만들었어요. 여기다가 연결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에요. 만들었습니다. 카레를 가져다 볼게요. 이거를 칼집에다가 때릴 수가 없어요. 이때까지 만든 다른 언담들도 보여줄게요. 제가 만든 언담들입니다. 이것도 조조하고 이것도 조조해요. 저희 유튜브 채널은 우브라더스입니다. 올린 영상은 백몇개입니다. 땜 많죠? 우 채널에서 우브라더스를 검색하고 저희 꿈을 응원해주세요. 안녕.